근데 저 사라 생전에 착한 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 너 사라 생전 삶을 보니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잘했던데 네, 맞아요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남자친구의 생일은 언제냐? 11월 4일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마라탕 깐쇼새우 남자친구한테 사랑한단 말은 언제 하였느냐? 오늘 아침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 아빠의 생일은?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밥이랑 뭐 다 좋아하는...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한 적은 언젠가? 하긴 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되게 나쁜 딸이구나